자 1번 문항부터 가는데 어렵지 않아서 그냥 쭉쭉 나갈게요 자 세물의 특성인데 요거 항상성이고 나는 발생과 생장이고 정과 진화는 예를 빼놨습니다 ㄱ 맞고 ㄴ 발생과 생장 세포부절 당연히 하죠 ㄴ 맞고 ㄷ 더운 지역 사막 여우 열 방출 효과 큰 귀 정과 진화 예 맞습니다 정답이 5번 2번 자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리고 암모니아가 ㄴ이 되는 거야 NH3 자 이렇게 되는 거고 ㄱ 맞고요 ㄴ 간에서 이 암모니아가 요소로 되는 거 맞죠 1 2 모두 2와 분해되고 있잖아 맞습니다 정답이 5번 3번 문제 갑니다 자 병원체 x 감염되었을 때 항체 y 구조 자 항원 항체 반응 ㄱ 간에 있는 중 하나는 항원 결합 부위 여기가 항원 결합 하죠 팔 두 개 오케이 그냥 여기는 그냥 밑에 몸통 부분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항체도 단백질이야 항체 y 랑 항원 x 가 결합하고 있는 그림 ㄱ y 는 형질 세포로부터 맞죠 항체는 형질 세포가 만듭니다 ㄴ ㄴ 이 특이적으로 결합 아닙니다 ㄱ 이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ㄷ ㄱ x에 대한 체액성 면적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이 나가 항원 항체 반응이잖아 체액성 면적 자체가 항원 항체 반응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ㄱ ㄷ 3번 요게 자료가 좀 새로 왔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상샘 자극화 호르몬 갑상샘 때려주는 건데 뇌하수체 전협에서 나오죠 항인용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협 그리고 콩팥 가서 때립니다 자 기억 틀렸구요 후협이 아닌 전협이야 ㄴ ADH는 콩팥 물접촉지 마쿠 ㄷ 모두 혈액을 통해 모든 호르몬은 혈액 통해 다닙니다 맞아요 정답이 ㄴ ㄷ 4번 5번 갑니다 요게 요번에 좀 지엽적인 건데 나왔어요 기출문제 평가에서 이런 거 내지 않았거든요 전기 중기 후기 구분하는 거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인데 전기 중기 후기래 요게 이제 막 염색체들이 형성되는 거니까 전기 이게 가운데 배열에 있는 중기 이게 후기입니다 자 ㄱ 전기 맞구딘 3에서 상동접합 이건 체세포 분열이라 상동접합 감수 1분열 그 현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대개 1, 2, 3 모두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항상 있죠 염색체 염색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야 고고 기본 단위 뉴클레오솜 속에 있는 구성분질이야 정답이 ㄱ ㄱ ㄷ 3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약간 콧소리가 나요 코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몸 컨디션 나쁘지가 않은데 듣기가 조금 예전과 좀 다를 거야 양이 좀 바라고요 자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자 요거 아주 최신 이제 항암치료 요법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죠 써놓은 거예요 암이 있는 생지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 암세포가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암세포들이 변형이 일어나서 면역세포 요거에 대해서 가면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한다고 그걸 돕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암세포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다 가설이죠 이게 이제 항암제 요즘 나오는 항암제가 전부 다 이거 원리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동일한 암이 있는 생지 집단 1과 2를 준비하고 이에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돕는 물질 이 물질 찾는 게 엄청 어려워 이거 찾으면 이제 진짜 제약회사 대박 나는 거다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해주면 이거 이 물질이 예를 들어 뭐 간암이다 위암이다 폐암이다 뭐 혈액암이다 모든 세포마다 이 가면이 다 달라요 약이 전부 다 제각기 다 다른 거야 주사했다 일정 시간 지난 후 1과 2의 암세포를 측정한 결과 A에서만 암세포 수가 줄어들었다 A는 1과 2 중에 하라고 결과 결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처리한 거지 그래서 2가 바로 이 A가 되는 거야 그치? 조작 변이는 기억의 주사 여부 맞고 A는 2 맞고 라는 결론 도출 맞습니다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다 자 7번 문제라고 합니다 자유신경 A, B 방광에 연결된 경로 작용할 때 반응이다 방광은 전부 다 척수와 연결되어 있죠 교감, 무교감 여기 교감이고 여기 부교감 그게 이제 딱 보입니다 그걸 다 써놨고요 자 기억 A의 신경절 이후 노르에피네프린 교감 말단 맞고요 B, 척수에 있는 거 맞고 A, B 모두 말초 이거 자유신경 다 말초입니다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